요즘 길을 걷다 보면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범죄를 예방하거나 유기견을 찾는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순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기 위한 CCTV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강서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이동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야간에도 상시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작 감지 기능으로 무단투기 감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5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CCTV는 지역의 불법투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용으로도 사용되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불법투기 경고판과 현수막, 스티커 제작 등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펼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불법투기 경고판과 현수막, 스티커 제작 등